부스터 접종이 이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승인됐습니다. 부스터 접종은 코비딜구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. 부스터 접종은 의사나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계속 보호하도록 도와주세요. australia.gov.au에서 부스터 접종을 예약하세요. 캔버라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캔버라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캔버라 호주